자유론 태원 스님 탄생 백돌과 아버지 장군님 탄생 이른돌 술을 맞이하는 저극의 술 맞이 무대에서 아버지 장군님께 저희들의 모습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꿈결에도 그립던 내 저극의 푸른 하늘에 기둥불의 울음소리가 도져를 줄 무리같이 알았겠습니까? 장군님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우리는 못 가십니다 아 이벤틴 김종이상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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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신 김동일 따로님을 우리는 영원히 대고자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정은 장군님의 이분을 지켜 김정은 선생님만을 굳게 믿고 다니겠습니다. 동의하는 김정은 선생님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